아영 PD가 대전에서 봤다는 소문난 맛집! 함께 가볼까요? 그 베딱지에다가 하얀 밥 넣고 삭삭 비벼가지고 참기름 똑 떨어뜨려서 제 밥도 좀 도둑을 맞고 싶은데요. 맛있게 잘 봤습니다. 저희는 이렇게 알찬 정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생생 정보통답게 생생한 소식도 잠시 2부에 다시 올텐데요. 여러분 채널 돌리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잠시 후에 만나요.